손님이 옷을 고르셨는데 이게 정말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해서 피아오량 이라고 했거든요. 잘했는데요. 피아오량. 근데 이게 매우 예뻐요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죠? 아 강조하고 싶구나. 이게 진짜 매우 매우 예쁘다 이렇게. 그러려면 정도를 강하게 해주는 단어만 피아오량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. 그 단어는 페이청. 페이청. 요거 요거이니까 저거. 매우 페이청. 예뻐요? 펴량. 저거 페이청 펴량. 저거 페이청 펴량. 저거 페이청 펴량.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이것이 매우 예쁘답니다. 저거 페이청 펴량. 파이프 펴량. 저거 페이청 펴량. 저거 페이청.